평소에 내 타이 잘 안 면셔나 봐요. 저는 절대 왜 이렇게 면셔나 봐요. 이걸 파는 줄 알고 싶거든요. 아, 그러네. 아, 이거 영광이다, 야. 이렇게까지 제가 은퇴식을 할 줄은 몰랐어요. 화려하지 않는 선수였던 저에게 이렇게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크게 은퇴식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내려놓으니까 지금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축구 생활을 했어서 그런 건지 제가 35살 이후에 은퇴를 했으면 후회감이나 선수로서 약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마흔 살 넘으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은퇴식을 한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저는 이청 구단에서 너무 감사드려 볼 게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제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수들은 나이가 들으면 은퇴라는 시점이 오니까 그 선배들이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오래 해야 저희도 어린애들도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힘도 받고 책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권석이 형, 보시는 거 같아요? 저희는 안 들어가요. 그게 제일 많은데, 보시는 거 같아요. 김강숙 선수가 인천에서 했던 영향력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2년 이상의 것들을 뭔가 선수들한테 준 것 같아서 팬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최순호 단장님도. 아, 그거 제가 요청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왜냐면 제가 연습생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이랑 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전화드려서 해달라고 했어요. 편하게 좀 참. 아,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할 친구라고. 기자분들도 많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 그러지? 이랬더니 아, 거의 K리그 레전드잖아요. 저는 그게잖아요. 하찮은 선수. 네. 하찮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realmente 너무 확. aspiration. 하찮은 선수. 형, Ю년이 이렇게 가는 Shot. 세상에 너무 Uncle Son. 진짜 안녕 잘생기셨어요 뭐라고? 잘생기셨대 고마워 안녕 잘생겼어요 잘생기셨대 잘생기셨대 치아 잘생긴 슈퍼 얘가 漂지 잘생긴 Lesnar 맞추네요 20년 동안 그라운데로 싸웠던 무광석입니다. 상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3번이랑 고모가 제 다른 선수들한테는 고모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보면 우리 인천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자리에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으로 저 마지막 방콕이에요. 감동으로 안녕하세요. 포항 스텔러스에서 인천 유나이트로 이지역을 하게 된 수비수 김광석입니다.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광석이 형은 그런 게 없으세요. 어린 선수들한테 장담도 많이 치시고 훈련할 때나 이럴 때는 엄청 무게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광석이 형의 제 방송 레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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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나왔습니다.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의 멋진 해노동적 골. 김광석입니다. 젊은 선수들한테는 용기 있는 말 많이 해주셔도 좋겠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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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